반갑습니다. 단기생용강상식입니다. 여러분 여름분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지치거든요. 지치면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이 휴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입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방학 때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겠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때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능력을 충전하는 게 필요하다. 즉 우리가 목적지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뭘 충전합니까? 능력을 충전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서 능력을 충전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을 충전하는가를 오늘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같은 데 보세요. 이런저런 휴양지 사진 올라오고요. 벌써 대학 간 친구들은 해외 각지에서 자신의 휴가를 보낸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게 갖고 싶겠죠. 여권도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가지고 장렬한 태양빛을 선글라스로 가리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단 6개월 또는 단 1년 정도 한번 밀어봅시다. 우리 지금 조금 많이 쉬고 지금 많이 즐기는 것보다 지금 노력을 해서 내년에 충분히 이런 화려한 삶을 보상받자 이 마음을 갖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여름이 덥고 짜증나고 습도도 높고 그 다음에 공부도 생각만큼 안 되고 그래서 짜증나겠지만 이 짜증나는 것을 유쾌한 상상 미래에 대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나는 그래 내년에 나도 어딘가에 가서 여름을 호사스럽게 보낼 거야. 그럼 내년에 여름에 내가 방학을 호사스럽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 수능까지를 공부할 것인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는 게 필요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자. 무작정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해서 서울대 정문 폭파하고 들어가서 총장님하고 탭댄스를 추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라요. 내가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공부 분량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할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6개월 공부해서 수능 몇 등급인데 6개월 공부하면 어디 뚫을 수 있나요? 이렇게 가능성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찾는데 가능성은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1%의 가능성이지만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들이 보기에 99%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남들의 판단,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요.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발 좀 남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묻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낙관적으로 기대를 갖지 말고 스스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놀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조금 나태했는데 여름방학 때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은요. 단계별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에서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진 않아요. 시작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니까 내가 단계별로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킬지를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름방학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9월 모의평가를 봤어요. 생각보다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낙담하고 수능을 얼마 안 앞둔 시기에 오히려 힘이 빠져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지만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단계까지 달성이 가능한지를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공부하는, 판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름방학 성공을 위한 3단계 학습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계를 잘 지켜가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범위 개념에 대한 복습을 한 번은 진행을 하십시오. 하루 동안 시간을 잡으셔도 좋고요. 나눠셔도 좋습니다. 즉 적어도 내가 개념 완성을 한 번 돌렸다면 아니면 개념 강의를 한 번 끝냈다면 처음부터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적어도 한 번은 개념 설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념 설명을 읽는 게요. 지루하고 아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개념 설명. 여러분 교재에 있는 개념 설명이요. 예전에 몰랐던 게 읽을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요. 아 이런 표현도 있었나 하고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범위 개념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고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개념을 한 번 끝냈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전범위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거나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나 과목을 바꾼 학생들은 전범위를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보고요. 읽어보면서도 그냥 눈으로 쓱 읽기보다 펜 하나를 들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표시하고 모르고 있는 내용 표시하면서 어느 정도를 내가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를 내가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 단어는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주기를 만드세요. 2일에 한 번도 좋고요. 1주일에 한 번도 좋고요. 아니면 1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를 만든 다음에 취약 단어는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봐야 되고요. 두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취약 단어는 반복해서 공부하는데 개념 주기적으로 읽기 적어도 몇 해적 동료해야 됩니까? 세 번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완전하게 이 단어까지 다 알고 있다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취약 단어 이라고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거예요. 개념을 읽고 문제 풀고 개념을 읽고 문제 풀고 개념을 읽고 문제 풀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문제 풀고 취약한 부분 다시 개념 확인하고 문제 풀고 취약한 부분 다시 개념 확인하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즉 개념을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문제를 풀고 취약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약 단어는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아 이 취약 단어에서 문제가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핵심적인 패턴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다른 학생들은 다 맞는데 나만 실수해서 어처구니 없이 틀리는 일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1등급 또는 만점을 가려는 한두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취약 단어는 개념을 반복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공부해도 되겠죠. 공부 방법 첫 번째 알려드립니다. 자 개념만 3회독한다. 그 다음에 문제 푼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취약 단어는 반복해서 공부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역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문제 풀이를 하고 취약한 단원에 다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개념 교재로 한 번 수특으로 한 번 수능 완성으로 한 번 이렇게 공부해도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3회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 교재를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수특을 한 번 읽고 수환호를 한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아 처음에 개념 설명을 한 번 읽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한 번 읽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공부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의 적절한 패턴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맞는 패턴은 무엇인가를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개념을 여러 번 읽고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나는 문제를 풀겠다. 그 다음에 오답노트 정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도 되고 문제를 풀고 개념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개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와 개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해도 되고요. 개념 교재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수특 풀고 수환 풀면서 서로 다른 책으로 여러 번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으로 공부할 때도 개념 설명을 읽는데 중점을 두는 1회 2회 제시문을 읽으면서 아 이런 표현들이 있었구나 이 사상관은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확인하고 문제 풀이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치약 단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여러분 완벽해질 수 있고요. 완벽해져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적응 능력을 길러라.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사설모의고사 다 풀어봤다면 이제 검증된 문제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모아서 새롭고 낯선 표현들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비전문가가 만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어 그런 표현을 쓰죠. 괴상하고 지랄스럽다. 괴랄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좋은 게 아니고요. 평가원처럼 깔끔하고 평가원에서 중시하는 단언과 중시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검증된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와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서 생년성적 만점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렇죠. 제가 알려드린 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행력이 여러분의 수능 만점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름방학을 위한 3단계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